재팬 월드컵 스네마 킹파 축구 아니구요 경마 게임입니다 자 1번 선수 자 일본 선수입니다 자 2번 선수는 프랑스 선수에요 여자같아요 약간 자 3번 3번 말 3번 말 할리 자 4번 말은 자 아메리카 출신이구요 황소타고 있어요 자 2 황소타고있죠 케냐 케냐고생이요 케냐 얼룩말 영국은 왜 기린이죠 아 로봇말이네요 오 로봇 사람? 사람이라고? 아니 사람이야 이거 자 시작했어요 자 1번 말 앞서가 1번 말 앞서가네요 자 뒤를 이어서 자 엘비스 다 따라가고 있구요 자 그 뒤에 이제 망사 스타킹 망사말 따라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2,3번이 자 선두격아 뿌리고 있고 그 뒤를 향해서 4번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 많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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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오오오오오오오 엘비스 빨라죠 엘비스 빨라죠 가미치기 가미치기 1등해요 가미치기 옐라니 кр이나 킬들어갔어요 자 속도 나오나요 개념 자 2번 힘잉크사 뽑grund 힘잉크 자 2번 Ded bull 아 정체점당국이죠 자 콰컥 gag 자... 다 1개 정상이 없어 하나 1개 정상이 없어 attack 자아 케냐의 기술이 들어갔어요 프로펠러 케냐의 기술 프로펠러 점점 빨라지죠 가속붙았어쓰 또 안나오죠 자 1번 말 빨리 달리고 뭐야 3번 말 와리가리 와리가리 들어갔어엌 자 이번 말은 뭐야 자 나 나 이번 기술 들어가셔 가르치기 가르치기 기술 자 4번 합쳐 나가셔 4번 합쳐 나가셔 4번 합쳐 나갑니다 4번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제팬월드컵 2 입니다 일본말 그대로 나왔네요 이본말 뭔가 달라졌어요 자, 엘비스 마른 염색하고 왔습니다. 금발이예요. 자, 캐틴 아메리카는 어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펜나! 중국 펜나까지! 리즐랜드 뭐야. 자, 난쟁이. 난쟁이들. 아, 도토가 여기 나왔죠? 도토. 지난 시즌의 실패를 도와 삼아서 이제는 둘이 분리가 안 되도록 일체형 몸통을 시작됩니다. 자, 오, 자, 자. 아메리카 빨라요. 속보가 다 빨라졌어. 아메리카 빨라요. 여전히 인간발 꼴찌예요. 자, 하하. 아메리카 시프트 기술 들어갔어요. 자, 러시아 기술 들어갔죠?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화합의, 화합의 장입니다. 자, 국제 평화를 노려. 자, 가위치기 벌써 들어갔어요. 가위치기. 자, 근데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자, 업그레이드 해제하는 가위치기. 자, 저걸로 과연 시즌 중에서 승리를 가보질 수 있을지. 과연? 자아! 하하하하하하. 마리가리 전법. 자, 아니야. 가위치기 빨라졌어요. 가위치기 업그레이드 됐어요. 가위치기 빨라요. 지금. 자, 박빙의 승부. 박빙의 승부. 야아아아아아. 트리플 앙셀. 트리플 앙셀. 야아아아. 완벽해요. 아아. 아, 예술 점수. 예술 점수 10점. 아아, 완벽해요. 자, 도토 지금 뭐하고 있죠? 도토 뭐죠? 건가. 공격. 야아아아. 하하핳. 하하하하하핳. 하핳. 하하하하하하. 하핳. 하핳. 하하핳. 하하하하. 하핳. 도토 기술자아아. 헤헤헤. 야아. 도토에. 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 자! 코끼리! 자 도토가 미쳐나있뛰고 있어요 자아 피날레 자 트리플악셋 나올 수도 자! 이거 뭔가요? 잠깐만! 피스톤 점권! 아! 이거 뭐죠? 자 도토 도토 오오오오옹 방구 점권